한국수자진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2024년 철강 연간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에도 공급 과잉 지속에 의해 철강 업황은 부진할 전망입니다. 미래 사회는 전기차, 공장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를 더 많이 쓰는 환경이 펼쳐지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 사용에 필요한 소재인 리튬 가동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2023년에는 포스콜딩스의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2024년은 리튬 사업이 실제화되며 리튬 가치가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될 것인데요. 포스콜딩스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통한 장기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 1분기까지의 기간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동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는 동을 생산하는 광산에 가장 크게 돌아갈 것입니다. 서던 쿠퍼는 효율적인 비용 구조, 재련의 수직 계열화, 신규 광산에 따른 성장 등으로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한 동광산업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